신원섭 추리소설 찻잔 속에 부는 바람 소설집 카페 홈지의 가면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노인을 만나다 집에서 망원동까지 1시간 반 도중에 지하철을 두 번이나 갈아탔다. 망원역에서 시장 방향으로 10분 남짓 걸었다. 맞은편 시장 입구와 크로켓 가게 간판이 보일 때쯤 목적지에 도착했다. 웅장한 약국 간판 옆에 달린 갈색 차양 그 위에 하얀 글씨로 상호가 적혀 있다. 카페 홈즈 고즈넉한 북카페 커피가 유달리 시큼한 추리작가들의 사랑방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가파른 계단을 성큼성큼 올랐다.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볕이 들지 않는 구석에서 졸고 있는 노인뿐. 작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난 늘 그렇듯 아이스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소설은 두 달째 작업 중이다. 두 줄짜리 로그라인과 A4 세 장 남짓 써놓은 줄거리뿐인 내 첫 장편 까놓고 말해서 이건 별로 가망이 없다. 나 자신조차 납득이 안 되는 허섭쓰레기였다. 영혼이 없는 이 소설에는 밀실 추리물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다. 물론 내가 붙인 딱지다. 불행하게도 작가적 야심이 지나쳤던 난 아직 이 밀실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대책 없이 사건부터 버려놓았더니 수습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입부에서부터 결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말았다. 차라리 살인범이 밀실의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고 할까? 졸려라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될 판이었다. 이 장편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성해야 했으니까. 그런 절박감이 날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소설을 쓴답시고 나대던 지난 10년. 난 대체 뭘 한 건가? 등단은 커녕 데뷔조차 못한 책. 아무도 안 읽는 단편 두어 개씩을 매년 끼적였을 뿐. 그러고도 어디 가서는 작가임내에 떠들고 다니지 않았던가. 하지만 사실상 내가 작가임을 입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난 글을 팔아 돈을 번 적도 없고 내 이름 달고 나온 책 한 권이 없다. 누구나 연재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에 단편 열 대개를 올린 게 전부다. 내가 정말 작가인가? 누구든 나 같은 작가라면 될 수 있다. 인터넷에 연재를 하신다고요? 멋지네요. 저도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냥 회원 가입하고 글을 올리면 된다. 요즘 세상에 작가가 되기란 이종 보통 면허를 따는 것만큼이나 쉽다. 사실 나는 좀 더 진지한 작가가 되고 싶었다. 세간의 회자들은 불멸의 작품을 쓰고 싶었다. 물론 책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더 좋고. 하지만 내가 쓴 것들은 지망생들의 모임에서조차 놀림감이 될 정도의 졸작이었다. 비밀 통로가 있는 밀실이라니. 트릭 치게도 못 드는 발상에 구역질이 났다. 한심하고 우스웠다. 그때였다. 지금 쓰고 있는 거 추리소설인가? 낯선 목소리에 화들짝 고개를 돌렸다. 구석에 있던 노인이었다. 언제부턴진 모르겠지만 노인은 어깨 너머로 내 모니터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런 주제에 비실비실 웃으면서 독서를 늘어놓는다. 조금 읽어봤는데. 플롯이 갈팡질팡이네. 그걸 대체 어떻게 살리려고? 노인은 메리아스가 훤히 비치는 헐렁한 모시난방 차림이었다. 관절마다 마디가 붉어진 손이 꼭 말라죽은 나무 같았다. 난 몹시 화가 났지만 애써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쓸데없는 일에 열리지 말고 일이나 하자 독자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도입부를 써보는 거야. 어떤 면에서 글쓰기는 낚시하고 비슷하다. 바늘에 미끼를 꿰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 자극적인 상황이나 대사를 던지면서 시작해야 하는 거다. 나는 가능한 굵고 센 놈을 선호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판묵 파탈 주희 나 낙태했어. 그게 우리 애였다는 거. 광훈이도 알아. 테이블에 팔꿈치를 괸 주희가 말했다. 그녀는 남 얘기를 하듯 무덤덤했다. 정작 듣고 있던 규식은 펄쩍 뛰었다. 솔직히 놀랐다. 삼선 의원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석연차는 병역과 곧 있을 아버지의 국회의원 선거 생각에 정신이 아득했다. 임신 중절이라니. 매스컴에 오르면 곤욕을 치를 일이다. 규식은 역행성 사정으로 공익근무를 했다.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증상. 사정을 해도 정액이 나오지 않고 정자는 오줌에 섞여 나온다. 따라서 환자의 대부분이 불입니다. 그가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이유였다. 물론 규식의 진단서는 아버지 입김으로 날조된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주의를 임신시킬 역량이 있었다. 주의의 낙태가 그걸 증명한다. 다만 그건 세상에 절대 알려져선 안 될 비밀이었다. 규식은 얼굴을 붉혔다. 딱이라도 맞은 기분이었다.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뭐를? 임신했다는 거. 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 주인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빨대를 흔들며 커피잔에 얼음을 휘저었다. 규식은 몸이 달았다. 조바심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 사실이라면 큰일이야! 우리 아버지 평판이 달렸단 말이야! 그것뿐이겠어? 오빠, 군대 문제도 달렸겠지? 주의가 정곡을 찔렀다. 생글생글 웃는 그녀의 모습에 규식은 전율했다. 주의의 커다란 두 눈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그 안에서 노랗게 타오르는 악의. 규식은 할 말을 찾지 못해 입을 다물었다. 주의가 먼저 말했다. 사실 난 별로 상관없는데. 나한테는 치명적이야. 하긴 군대 두 번 가는 건 다들 싫어하더라.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다시 내 사랑을 얻고 싶은 거야? 궁금한 게 많았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주의는 호흡숨을 쳤다. 원하는 게 뭐냐니? 지금 무슨 드라마 찍니? 그리고 오빠, 평판은 나한테도 있어. 어? 참, 꼭 그렇게 자기 생각밖에 못해? 야, 그거랑은 경우가 다르지. 우리 아버지는 평판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 아니야. 아, 하여간 정치인이란 애비나 자식이나. 주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저 눈. 매혹적인 시면. 생기 넘치는 동그랗고 아름다운 용모. 뱀 같은 여자였다. 규식은 그녀가 짐스러웠다. 주인은 육체노동자 집안의 딸이었다. 학벌도 재능도 특출하지 않은 보통 사람. 때문에 규식은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를 떠났다. 주인은 이유를 물었다. 핑계가 없어 하나 만들었다. 각자의 꿈에 전념할 시기라고. 그렇게 그녀를 설득했다. 규식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갔고 설득이 되지 않는 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냈다. 모르긴 해도 주의에겐 꽤나 큰 상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별한 지 두 달 만이었다. 주의가 규식을 불러낸 것은. 맥빠지는 일이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마주 앉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낙태라니 고작 그런 거였다니. 규식은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주인은 규식의 반응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듯 했다. 마침내 그녀가 진짜 속내를 털어놓았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골칫거리는 따로 있어. 또 뭔데? 광훈이 말이야. 걔가 글쎄 협박을 하더라니까. 비밀을 유지하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지 뭐야. 얼마나 달래? 오백만 원. 겨우? 그냥 줘버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오백으로 끝나겠어? 그 방법이 먹힌다 싶으면 점점 더 원하는 게 많아질 거라고. 창밖을 내다보는 주인은 대리석 조각 같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하얗고 매끄럽다. 매력적인 여자다. 하지만 그뿐 야망이 큰 남자에겐 걸맞지 않는 상대다. 주인의 시선을 따라 황량한 거리를 내다보며 규식이 말했다. 아, 광훈이 입을 막아야겠네. 무슨 수로? 걔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게? 얘기를 못하게 만드면 되지. 주인은 고개를 돌려 규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꽤나 놀란 눈치였다. 광훈이를 죽이자고?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뭔데? 걔 돼지잖아. 백킬로가 넘을걸? 그리고 난 삽질도 잘 못해. 모종삽으로 분갈이 하라고 해도 자신이 없는데 나 혼자서 걔를 땅에 묻는 게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되묻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규식은 심기가 불편했다. 애초에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적당히 위협해 입을 막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입을 다물 테니 500을 달라고? 미친 새끼. 사람을 사서 그놈 팔다리를 부러뜨려도 그보다는 싸게 먹힐 것이다. 이래저래 난처했다. 협박성 린치를 해도 비밀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놈에게 돈을 쥐어준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주의의 제안을 듣고 보니 어쩌면 광훈이를 죽이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절대로 안 되는 일이란 없는 법이니까. 땅을 파고 시신을 옮겨 묻는 건 규식이 직접 하면 된다. 어려울 것 없는 일이다. 주의에게 정말로 광훈을 죽일 의지만 있다면 규식이 물었다. 죽일 방법은 있어? 광훈이는 꽐라대면 세상 모르고 자잖아. 그때 해치우면 되지. 경찰은 범행 도구랑 목격자? 이거 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의가 어깨를 으쓱 들어 보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었다. 듣고 보니 간단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았다. 노인에게 혹평을 듣다. 노인은 내 소설을 보고 나서 혀를 차며 구시렁댔다. 뺏어. 듣는 내 귀를 의심했다. 대체 이게 무슨 막말이람? 카페에서 조용히 글이나 쓰는 사람한테 뺏다니. 자기는 뭐 떳떳한가? 뒤에서 몰래 남의 모니터나 엿보다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화가 난 난 반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요? 아빠? 빠았다는 말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말이구먼. 구리다고. 감각이 후져. 감수성도 별로야. 그치만 뭐 그 안에 뭔가가 있기는 하네. 노인은 가볍게 말아준 주먹으로 제 가슴을 톡톡 두드렸다. 마치 그 안에 뜨거운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듯이.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다고 했나? 어쨌거나 칭찬인 듯 했다. 젠장.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자 캐릭터 말이야. 들러리 세우려고 억지로 집어넣은 거 다 티나.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고. 보나마나 반무파탈이지. 그 여자는 끝에 가서 파멸하게 돼 있을 테고. 내 말이 틀려. 자네는 그게 전형적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구먼. 벌컥 화를 내려던 나는 순간 귀가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노인의 말이 맞다. 주인은 반무파탈을 염두에 둔 캐릭터였다. 미모의 악녀. 끝에 가서 파멸하는 여인. 하지만 그게 클리셰라는 건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노인의 말을 듣고 보니 주의가 광훈을 죽이려는 이유조차 불분명했다. 범행 동기 설정에 공을 들인 귀식에 비하면 형편없었다. 공부가 부족했음을 자인하는 꼬리였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노인이 나한테 물었다.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는데. 네. 주의가 광훈이를 자취방으로 유인해서 살해합니다. 귀식이가 뒷처리를 돕죠. 그런데 예상 못한 변수가 등장을 해요. 광훈이를 살해하는 동안 건물주가 복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즉 사건이 벌어진 자취방이 밀실이 되는 거죠. 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는 밀실이네. 네. 저는 그게 다른 작품하고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잠실하지 않아. 그런 식의 작품은 이전에도 많았어. 지금 소설을 쓰겠다는 거야 아니면 수수께끼 노름을 하자는 거야. 밀실 같은 건 그냥 빼버려. 노인의 혹평에 나는 슬쩍 반발심이 생겼다. 나도 모르게 빈정대며 대꾸했다. 아이 참 추리소설에 트릭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물리적인 속임수만 트릭으로 치나 아직 공부가 한참 부족하네. 어지간한 밀실은 90년대에도 구닥다리였다니까. 자네는 이미 잠재력 있는 캐릭터를 둘이나 만들었잖아. 그걸 어떻게든 잘 써먹을 생각은 왜 안 해? 내보기에는 주의나 규식이나 남 뒤통수 치는 데는 둘 다 일가견이 있을 것 같은데. 노인의 지적에 귀가 솔깃했다. 항변하려다 말문이 막힌 나를 보며 노인이 코웃음쳤다. 못도 모르는 애송이가 된 기분이었다. 한결 차분해진 말투로 노인이 말했다. 그래도 시작은 제법 흥미로워. 쓸데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런 대담함 덕분에 속도감도 살고. 아예 그쪽으로 집중할 수는 없나. 지금 자네는 본격 미스터리의 편협한 취향에 갇혀있단 말이야. 차라리 피카레스크를 써보는 건 어때? 나는 주의의 얘기가 궁금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고 싶어. 생각지도 못한 칭찬에 우쭐해진 난 되는대로 떠벌리기 시작했다. 뭐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쓸 생각이었어요. 주희랑 규식이는 한패예요. 두 사람은 광훈이를 죽이고 완전 범죄에 성공해요. 그러다 서로 이렇게 틀어지죠. 더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상대방이 내 비밀을 폭로하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파국을 맞는 뭐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저런 말인가. 네 물론 아니죠. 차별화되는 게 있어요. 시점을 역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주희하고 규식이가 파국을 맞는 걸로 시작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거꾸로 되짚는 진도 하다 못해 썩은 내가 나아. 역순서사를 쓸 거면 그걸 활용한 서술 트릭 정도는 있어야지. 옥터벌리스트처럼 말이야. 서술 트릭도 넣을 생각이었다고요. 두 사람의 시점에서 이 화자의 내면을 따라가다가 다 읽고 나면은 그 화자를 바라보는 독자의 관점이 이렇게 확 전복되게끔 꼭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를 따라하겠다는 말로 들리네. 문답은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 내가 뒷걸음질 치며 방어하는 형국이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노인은 무방비나 다름없는 내 명치에 연달아 매서운 주먹을 꽂아 넣었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을 쓰겠다고? 하드보일드를 읽어는 봤나? 대실 해밋, 레이먼 채틀러, 로렌스 블럭, 로스 맥도널드, 미키 스필레이는? 오야부 하루이코나 하라리오는? 자네 하다못해 해밋웨이나 카포틴은 읽어봤나? 문장을 단문으로 쪼갠다고 하드보일드가 되는 건 아니야. 맹폭을 당한 끝에 규식이랑 주의를 같은 편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나. 왜? 두 사람의 욕망이 같을 거라고 단정을 짓지. 노인은 마치 내가 소아성애자라도 되는 양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혀를 차며 돌아서는 노인한테 나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다. 마음은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됐다. 왈칵 눈물이 쏟아져 급히 카페 홈즈를 뛰쳐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멍하니 누워만 있었다. 자책감, 수치심, 자괴감. 한동안 그런 비슷한 온갖 감정들이 저맥처럼 머릿속에 엉겨 있었다. 노인의 말이 말뚝처럼 느리에 박혔다. 주희의 욕망. 용암처럼 들끓는 뜨겁고 새빨간 인간의 욕망. 고민 끝에 밀실 설정은 폐기했다. 한배를 탔던 규식과 주의를 따로 떼어내기로 했다. 각자의 목적을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속는 셈 치고 노인의 조언대로 플롯을 뜯어 고쳤다. 얘기를 밀고 갈수록 자신감이 붙었다. 훈풍처럼 좋은 예감이었다. 난 피곤한 기색도 없이 새벽까지 작업에 몰두했다. 일단은 광훈이 얘기로 이어가 볼까? 주희를 광훈이한테 보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자. 그리고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보자고. 규식과 작당을 한 주희는 광훈이를 만나러 간다. 그런데 주희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거지. 규식이한테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범행 공모자 주희 나 낙태했어. 주희의 고백을 광훈은 멍한 얼굴로 듣고만 있었다. 혹시라도 듣는 귀가 있을까 싶어 주희를 살폈다. 공원은 한산했다.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광훈이 물었다. 임신했었다는 거?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네가 걱정할까 봐 그랬지. 산부인과는 혼자 갔던 거야? 광훈의 질문에 주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광훈은 죄책감에 몸둘바를 모르고 쭈뼛댔다. 그러나 주희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규식이가 알아버렸어. 어떻게? 병원에서 나오다 만났어. 주희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훔쳤다. 그녀의 눈물은 가짜지만 광훈은 그걸 몰랐다. 광훈은 분노와 자책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요령 없는 남자다. 상처입은 연인을 위로해 본 적이 없었다. 연애를 하며 겪는 모든 일이 그에게는 처음이었다. 광훈은 그저 주희의 어깨를 감싸며 다독일 뿐이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네 일 아니라고 대충 흘려듣지 마. 흘려들은 적 없어. 미안해. 주희는 쩔쩔매는 광훈에게 슬그머니 미끼를 던졌다. 치밀하게 준비된 거짓말을. 규식이가 돈을 달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이제 보니 내가 산부인과 들어갔다 나오는 걸 동영상까지 찍어놨더라고. 완전 악질이야. 이래도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얼마를 달래? 오백만 원. 액수를 들은 광훈이 나직이 신음소리를 냈다. 오백만 원은 큰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겐 버거운 금액이었다. 다행히 광훈은 휴학생이었다.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뛰든 반년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어지간하면 규식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었다. 광훈은 이미 주희에게 월세 보증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백 정도 더 얻는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다. 주희와 사균지는 3년이 넘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 광훈은 주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물론 주희는 입장이 조금 달랐다. 광훈에게 프로퍼즈를 받던 날 두 사람의 관계는 만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도 처음은 아니었다. 사정을 알리 없는 광훈은 주희의 손등을 다정이 어루만졌다. 나한테 얘기를 하지. 오백이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순순히 줄 생각이야? 달라는 대로 준다고 규식이가 멈출 것 같아? 잊을 만하면 같은 식으로 협박할 게 뻔해. 아, 차라리 광훈이 널 만나지 말걸.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주희는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광훈은 주희의 등어리를 감싸며 토닥였다. 그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다소 누그러진 주희가 말했다. 아깐 내가 말을 잘못했어. 널 만난 걸 후회하진 않아. 그냥 너무 막막해서 그랬어. 일단은 달라는 대로 주자. 오백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규식이가 약속을 지킬까?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내면 어떡해? 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누가 그런 소리 듣고 싶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광훈이 너는 진짜 걱정이 안 돼? 소문이 퍼지면 내 평판은 걸레짝이 될 게 뻔한데. 주희가 광훈을 다그쳤다. 마치 이 모든 게 그의 탓이라는 듯. 광훈은 내심 억울했지만 주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았다. 그녀에게 맹세하지 않았던가. 평생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그 새끼 어디 가서 함부로 나불대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지. 규식이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 광훈은 호기롭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 주희도 조금은 흥미가 생긴 듯 했다. 만나서 어쩌려고? 말로 타일러서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아야지. 호락호락 하진 않을 거야. 규식이 상습범인 거 알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걔한테 비슷한 일 당한 친구가 있거든. 손기범이라고? 걔도 전에 너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 자기한테 규식이를 완전히 떨쳐버릴 좋은 계획이 있다고. 솔깃한 얘기였다. 광훈은 어둠 속에서 주위의 작은 어깨를 감싸안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이마를 내리쬐었다. 반사광이 뺨을 따라 미끄러졌다. 매혹적인 윤곽이다. 초식동물처럼 유순한 눈매와 노랗게 빛나는 눈동자. 광훈은 절박함이 깃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다. 광훈이 너 규식이랑 잘 알지? 잘 몰라. 학부 때 같은 동아리이긴 했는데. 기범이 말이 어려운 일은 아니래. 규식이를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 너 정도면 딱인 것 같아. 내가 뭘 하면 돼? 규식이 연락처 있지. 너는 걔랑 술자리만 잡으면 돼. 진탕 마시고 취하게 만들면 네 역할은 끝이야. 규식이가 만취하면 그때 핸드폰이랑 아이클라우드를 싹 털어버릴 거야. 내가 찍힌 동영상도 지워버리고. 근데 내가 먼저 취하면 어쩌지? 그건 걱정하지 마. 규식이는 술이 엄청 약하거든. 그리고 네가 먼저 취해도 상관없을 거야. 어차피 굵직한 건 기범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는 사람 지문으로 핸드폰 여는 건 쉽잖아. 광훈 역시 술이 센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같이 마시는 정도라면 큰 부담이 없었다. 마음에 걸리는 건 주의를 돕겠다는 그 남자의 정체뿐이었다. 근데 그 손기범이라는 사람 믿을만 해? 만나서 통성명이라도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괜히 엮였다가 곤란해지면 어쩌려고. 전조직처럼 서로 모르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 뭐 살인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괜한 오버 같잖아. 주인은 기대에 찬 눈으로 광훈을 바라보았다. 광훈은 한결 밝아진 주의를 보며 안도했다. 하, 네 말대로 할게. 걱정 마. 모든 게 잘 될 테니까. 노인에게 길을 묻다. 짐승의 밤이란 제목으로 인터넷 연재를 시작했다. 연재처는 웹소셜 플랫폼 브릿지였다. 대형 출판사 편집자들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곳. 두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2회차 연재 후에는 추리 스릴러 붐은 10위권에 안착했다. 종합순위는 58위. 판타지가 강세인 신생 플랫폼임을 감안하더라도 나로서는 깜짝 놀랄 호성적이었다. 며칠 뒤 호의적인 리뷰 하나, 중립적인 리뷰 하나가 또 달렸다. 댓글은 20개쯤 붙었는데 대부분 다음화가 기대된다는 내용이었다. 두어 개의 부정적인 반응을 빼면 나쁘지 않았다. 10년 넘게 글을 써오면서 이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적은 없었다. 물론 서사의 자극성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긴 했다. 그건 내 고질병이다. 뭐 기죽을 거 없이 차차 고쳐나가면 그만이다. 나중에 최고까지 다 하고 나면 크게 거슬리지 않을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독자가 있다는 건 큰 힘이 된다. 지난 10여 년의 습작기를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아주 허성세월은 아니었던 걸까? 몇몇 댓글에선 도움을 좀 받았다. 통찰력 있는 독자들은 주희 캐릭터에 몇 가지 첨언을 했다. 대부분 서사의 주도권을 쥔 그녀가 마음에 든다는 내용이었다. 흔해 빠진 반무파탈로 소모되기에는 아까운 캐릭터. 공감은 어렵지만 호기심을 유발하는 인물. 그들이 보는 주희가 그랬다. 능동적으로 계획을 짜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긴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굳이 댓글을 달지도 않았을 거다. 사람들은 줄곧 소모품처럼 대상화되는 수동적인 여성인물에 지쳐있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 사실을 무시한다. 오늘날도 여전히 소설에서 미모의 여인은 주로 시체 아니면 트로피가 된다. 자신의 욕망을 쫓는 대신 서사에 부역하는 도구로서 소비된다. 나 역시 그 점을 몰랐기에 습관적으로 반무파탈을 남용하곤 했다. 숨 넘어가는 미녀, 수동적인 음모자. 동기는 늘 사랑 아니면 질투. 그리고 그 끝에는 파멸이 있다. 자신이 수렁으로 밀어넣은 남자의 품에 안겨 당신을 사랑했어요 따위 시시한 대사나 읊으며 퇴장하는 여자들. 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눈을 감고 노인을 생각했다. 결국 그가 옳았던 셈이다. 십여 년을 썼지만 난 여전히 형편없는 작가였다. 만약 내가 이번 장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그건 아마 반쯤은 노인의 공일 것이다. 며칠 뒤 카페 홈즈를 다시 찾았다. 그날도 노인은 구석에 앉아있었다. 나는 노인 앞으로 커피 한 잔을 시켰다. 지난번에 그가 마셨던 따뜻한 아메리카노. 형편없는 작가 지망생이지만 나한테도 그 정도 눈썰미는 있다. 뚱한 얼굴로 노인이 물었다. 이게 뭐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하, 소설이 잘 풀리는 모양이구만. 비죽거리는 그의 입술을 보자 고마운 마음이 싹 달아났다. 그래도 나는 예의를 지켰다. 노인에게 안목이 있다는 게 증명됐으니 이젠 내가 그 솜씨를 배워야 했다. 온라인 연재 중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제목은 일단 짐승의 밤이라고 정했는데요. 뭐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에이, 어르신께서 맥을 짚어주지 않으셨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헤맬 뻔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전형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었죠. 사실은 못 썼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헉, 그래서 똥냄새가 나더라고. 읽은 게 많지 않아서 그래. 장르에는 저마다의 문법이 있어. 백여년의 역사가 누적된 결과지. 뭘 모르는 사람이 내키는 대로 글을 쓰면 십중팔구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 이미 누군가가 써러온 얘기에 재탕이 된다 말이야. 창의성이란 허공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야.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겠지만. 그러니 어쨌든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해. 문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문법에 통달해야 하는 법이야. 노인의 장광서를 듣다 보니 부끄러웠다. 명색이 작가지만 생기면서 정작 나 자신은 책을 별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작 한 달에 두세 권. 그마저도 의무감에 떠밀려 얇은 책만 골라 읽었다. 때문에 나는 노인의 말을 반박할 수 없다. 나에게는 그의 주장에 반대할 만큼 방대한 독서 경험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남의 말을 빌려와 어깃장을 놓자니 궁색하고 유치했다. 문학상 출신 모 작가가 그러던데요. 책 많이 읽을 필요 없다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말은 문학상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겠지. 짧은 고민 끝에 나는 노인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 정중히 가르침을 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예, 어르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많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실례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소설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 고견을 듣고 싶어서요. 네, 남한테 자기 초고를 들이미는 건 확실히 신뢰되는 일이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은 해봤나? 인생은 짧고 좋은 책은 많아. 친분도 없는 지망생의 미완성 원고를 읽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야. 예,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트리트먼트 정도는 괜찮겠지.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내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심술 굳은 영감 같으니. 코끝에 돋보기를 걸고 노트북을 응시하는 노인의 태도는 제법 진중했다. 난 졸지에 다반지를 검사받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고 오줌이 마려웠다. 음, 주희가 두 사람을 속이고 있네. 뭔가 꿍꿍이가 있는 모양이지. 손기범이라는 인물은 다소 뜬금없다고 느낄 독자들도 있을 것 같아. 음, 하지만 대담해. 뭐, 너무 비약이 심하지만 매력은 있어. 기왕 이런 식으로 쓸 거면 머뭇거리지 말고 차라리 면뻔한 게 낫다고. 규식이하고 광훈이한테 각각 상반되는 정보를 흘린 거예요. 둘 사이에는 소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주희의 각본대로 둘 다 충실히 움직이겠죠. 손기범은 후반부를 위한 복선이에요. 주희의 목적은 대체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하지?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 설득력을 잃을 텐데. 생각해 둔 게 있는데요. 나는 누가 엿듣느냐 목소리를 낮췄다. 내 설명을 들으며 노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음, 비정하고 천박하네. 하하하하. 내게는 매력적인 조합으로 보여. 비정파 주인공이 꼭 숭고해야 할 이유는 없지. 그런데 독자들이 주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획 살인범 주희 계획은 간단했다. 광훈과 술략 속을 잡고 놈이 만취하면 주희에게 넘길 것. 그 다음 일은 주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작업은 강남역 근처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규식의 평창동 자택에서 강남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생각만으로도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주희가 신신당부했다. 후불교통카드 쓰지마. 현금으로 표를 사도 소용없어. 매표창구에 카메라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흠, 요즘은 지하철표도 전부 디지털이잖아. 일단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든 추적이 가능할 거야. 주희는 미리 사둔 지하철표를 건넸다. 며칠 전 그녀가 현금을 주고 산 표였다. 규식은 지하철표를 받으며 고개를 주웍거렸다. 알았어. 하나 더. 전화나 문자, 카톡도 안 돼. 나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 왜? 내가 잡히면 너만 쏙 빠져나가게? 주희의 냉정한 짓이에 규식이 정색하며 물었다. 아, 반대로는 생각 안 해봤어? 광훈이를 죽이는 건 나야. 내가 잡혔을 땐 너라도 빠져나가야지. 아, 그 생각을 못했네. 병신. 우리 둘이 공모했다는 걸 아무도 몰라야 한다고. 알았어. 인정. 며칠 뒤, 공교롭게도 광훈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였는데 간만에 술이나 한 잔 하자며 살갑게 구는 게 이상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주희에게 물어보았다. 주희는 미리 손을 쓴 덕이라며 말을 아꼈다. 광훈이가 그 자리에서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알아두라고도 말했다. 규식은 단번에 상황을 눈치채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제법 영민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음, 주희가 광훈이한테 돈을 주겠다고 한 모양이군. 광훈이 자식,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들떠 있었구나. 규식은 광훈의 어리석음을 마음껏 비웃었다. 멍청한 놈, 주희 말을 고지곳대로 듣다니. 돈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떠벌려야지, 뭐. 어차피 넌 그걸 받기 전에 죽어. 마침내 거사일이 되었다. 광훈을 만나기로 한 날, 중간에 지하철을 갈아타고 교대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탔다. 버스는 만원이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더운 땀이 흘렀다. 규식은 새삼 자신의 E클래스 AMG가 그리워졌다. 광훈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남역 근처 중식당에서 꽈바로우와 마파두부를 시켰다. 연태고량주도 큰 걸로 추가했다. 광훈이 나서서 주문을 하자 규식은 일이 술술 풀린다고 생각했다. 술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 기억이 잘못됐나? 규식은 시침 뚝 떼고 광훈에게 물었다. 뭘 이렇게 많이 시켜? 네가 사는 거냐? 그럼, 오랜만에 보는데 내가 사야지. 못 보던 사이에 술이 늘었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뺄 수 없지. 오늘은 너도 많이 마셔라. 광훈이 잔을 건넸다. 농담처럼 한 말을 흔쾌히 받아주는 그가 낯설었다. 뭐, 굳히면 어때? 다시 볼놈도 아닌데. 두 사람 다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광훈은 여전히 술이 약했다. 술병을 반쯤 비울 무렵 광훈은 만취해 고라떨어졌다. 그제야 규식은 핸드폰을 꺼냈다. 트위터에 한 줄짜리 글을 올렸다. 집에 가자. 규식의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가 105명이다. 주희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집에 가자는 트윗은 주희와 미리 정한 암호였다. 규식은 광훈을 부축해 거리로 나왔다. 길가에 서서 5분 정도 기다리자 주희의 차가 도착했다. 뒷좌석에 광훈을 띄었다. 주희는 규식이 조수석에 오르자 차를 출발시켰다. 규식이 물었다. 차 샀어? 엄마 차. 주희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룸미러를 가리켰다. 룸미러에는 십자가 묵주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어우, 난 무교야. 주희는 강남역 앞에 규식을 내려주었다. 그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만에 하나 경찰이 물으면 이렇게 답할 계획이었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술에 취해 각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주희와 광훈을 떠나보내기 전 규식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디로 갈 거야? 광훈이네 집. 가양시 청삼동. 조심해. 주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난스러운 거수격리를 올려붙이고는 떠나버렸다.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질진 알 수 없었다. 흉기도 목격자도 없는 살인.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규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주희가 했던 말을 곱씹었다. 규식이 너 마른 미역으로 국 끓여본 적 있어? 마트에서 파는 거 말이야. 냄비에 마른 미역 한 줌만 넣어봐. 그게 물속에서 얼마나 불어나는지 모르지? 일단 광훈이를 취하게만 해. 걔는 술 취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니까. 그 다음엔 나한테 넘겨. 걔 깨워서 한 잔 더 할 거야. 안주로 미역을 잔뜩 먹이려고. 그게 뱃속에서 불어나면 토하지 않고는 절대 못 빼기거든. 질식을 시키긴 할 거야. 베개로 눌러서. 미역이 기도로 넘어가기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잖아. 어쨌거나 중요한 건 광훈이가 죽은 이유가 토사물 때문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야. 아하 이거 뉴스 특종으로 딱이지. 만취한 20대 남자 미역 먹고 자다가 구토 출식사 신원섭 작가의 찻잔 속에 부는 바람 여기까지가 1부고요. 곧 2부 이어드리겠습니다. 흉기도 목격자도 없는 살인을 짐승의 밤에 등장하는 주의와 규식이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려고 굳이 끼어들었으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